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공병호TV는 정말 분노한다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은 저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이들 의견을 딱 한 표현으로 정리하면 국민을 비참하게 만든 죄입니다 누가 그 죄를 범했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을 비참하게 만든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줄을 서서 백업을 타듯이 마스크를 사기 위한 모습은 곧바로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줄도 못 서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마스크를 사러 가서 줄을 설 수 없을 만큼 긴 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줄을 서서 백업을 받는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흑백 사진에서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바로 공산사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박성영님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만든 나라입니까 내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나라입니까 근래 나라 상황이 많이 침체됐고 또 지금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참을 수 있지만 앞이 불확실하고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낙은의 분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안 될 놈들이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국민을 국격을 이토록 창피하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번에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빼저리게 아마 체험했을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햇불든 작은 거인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불쌍한 국민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의 앞날이 안 보이죠 그리고 우한 폐렴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는 이른바 박력법을 보면 초등학생 박력법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모기를 잡겠다는 그런 초등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초등학생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중국인들이 계속 밀려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박력을 잘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재앙 공상당 시로요님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마스크 한 장 구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고 마스크 제조국인데도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가 차고 넘쳤는데 중국에 다 퍼주느라 대한민국에서는 마스크 한 장 구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레전드 사이코 문재앙의 업적입니다 마스크를 퍼준 것도 있지만 마스크를 중국 상인들이 와서 다 싹쓸이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마스크가 위급 상황에서는 전략물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문정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마스크 수요가 폭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여섯 번째는 김영분님입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고생하니 도대체 이 정권을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자부심을 가졌는데 경제 외교 모든 것이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네 오호 동제라 어서 내려오시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훨씬 더 심하게 빠른 속도로 밑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전망을 해보면 훨씬 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제 막 그냥 초엽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리막길에 초엽단계다 일곱 번째는 청순님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여행을 정면 금지 안 했지만 실제로는 금지한 셈입니다 각 기관과 회사 학교는 출장 금지를 명했습니다 개인도 방문이 힘듭니다 만약 한국 방문 가운데서 바일러스에 감염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인 나라를 굳이 방문하다 부상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항공사들이 운항 횟수를 줄인 겁니다 미국에 계신 청순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방문을 금지하러 왔지만 실제로 각 학교와 회사들은 모두 다 한국 방문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죠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입국 금지부터 모든 것을 행정부 수장으로 수행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꼴로 만든 겁니다 여덟 번째는 칵테일님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독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작금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독선적인 정치가 국민에게 남겨준 것은 고통과 비통에 따른 아픈 상처와 더불어 거짓과 책임 증가의 위선이란 껍데기만을 남겨놨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는 거짓도 참이 될 수 있고 참도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고 정이고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그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고 유재수 사태고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이란 등목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정직해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이 정권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정의도 부정의가 될 수 있고 부정의함도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아홉 번째 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 절대 안 합니다 본인이 생각대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과할 일 있겠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청와대에서 짜파구티 바티를 하며 크게 웃는 모습 보십시오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크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정신을 차리고 총선을 통하여 주사바 정치 세력들을 척결해야지 행제이니까 친족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학교 선후배라서 한 표를 잘못했다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정말 대통령이 진솔할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빌고 지금부터는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딱 시침이 떼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단호한 얼굴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나라가 우리 역사에서 나라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의와 재산을 지켜준 그런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이번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